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좀 끊는 바람에 욕에서 끊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이제 변비방송 이라고 누구였어 누구 변비방송 이라는 사람 누구야 하다 보면 길어지는 거지 근데 제가 모지런 사실이 있는데 제가 이거 지금 유튜브 해 가지고 수익 버는 게 제 생활에 요만큼 보탬이 되거든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재능 기부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너무 막 힘 빠지는 얘기 아니 뭐 변비방송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건 아니라 아 이상한 악플들이 달리는데 아 좀 힘 빠지는 얘기 좀 안 해 줬으면 좋겠어 나도 최대한 힘내서 하고 있는데 용기 좀 주시죠 용기 아 알겠죠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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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드디어 지난주에 제가 테슬라의 외판과 여태까지 한 게 뭐예요 블랭킹 여기에 레이저로 이렇게 따는 거 했고 그죠 그게 1위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내부 철판이었죠 내부 철판을 어떻게 성형하는지 핫스탬핑하는 거 보여줬죠 기억나시죠 이거 못 보셨으면 보고 오세요 다른 영상 찾으셔서 오늘은 뭐냐 요 외판입니다 외판 요 외판의 절곡을 어떻게 했느냐 오늘 거긴데요 그것도 되게 내용이 많아 얼만큼 많은지 제가 해봤더니 이렇게 많아 줄인 게 9개야 더 있거든요 더 했는데 좀 줄였어 11개 정도 있는데 줄였는데 다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이것도 하다가 중간에 끊으면 또 욕할 거 아니에요 아니 쉽기는 이거 유튜브에 돈 받으려고 여러분 제가 당담하건데 제가 유튜브에서 버는 돈이 하루 일당 정도도 안 돼요 그냥 그렇게 참고로만 알고 계세요 아 내가 참 아무튼 돈 벌려고 자르는 거는 정확하게는 아닌데 너무 길어지면은 안 보시니까 그 올리면 기분이 그래도 올린 누가 봐야지 좀 그거 때문에 하는 거니까 하다가 또 잘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저놈이 저기 미국에서 재능 기부한다 이것도 재능 기부 아닌가 그러니까 약간 뇌피셜 기부한다 라는 생각으로 좀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썰이 길었는데 아무튼 다 중간에 자르더라도 양해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이버 트럭 가지고 벌써 거의 한 일곱 번째 영상인 것 같은데 기다려 주시는 분들께 일단 먼저 대단히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심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공개된 이 웹판을 어떻게 하는 건지 들어왔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좀 했제 그랬제 요즘에 한국 사람들 이런 거 좋아하던데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게 있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전국에서 제가 사이버 영상이 나오자마자 올린 사람 중에 가장 처음에 이 리뷰를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성형할 것인가에 대해서 리뷰했던 사람이요 했제 그랬제 제 4년 전에 추측이 맞았어요 언제 올렸냐 노벤버 25 11월 25일 날 올렸어요 그것도 4년 전에 잠깐 보셔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요게 왜 이렇게 박스 디자인으로 밖에 나올 수가 없었냐 하면 이렇게 3mm 엄청나게 두꺼운 롤을 성형을 하려면 이렇게 구겨 이렇게 접어 이런 거는 형광판은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면 다시 확 펴져요 이게 이게 이 복원력이 강해 가지고 확 펴져 그리고 밴딩을 친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스탬핑으로 꽝꽝꽝꽝 눌러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밴딩을 치는 거예요 제가 4년 전에 말한 게 맞았죠 밴딩을 치는 거라고 이렇게 스탬핑으로 꽝하는 게 아니라 그죠 4년 전 추측이 맞았다 제 추측이 틀릴 때도 많은데 맞을 때도 있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이 연사 힘차게 강조하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알았죠 칭찬해야지 이렇게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스스로 이렇게 등을 이렇게 토닥토닥 너 잘했어 이렇게 하는거 패딩 마이온 백 영어 방송은 아니구요 아무튼가 그럼 그럼 어떻게 접는지 한번 봐야죠 오늘은 그 접는 거에 대한 영상이 주가 될 거예요 접는 거에 대한 디테일 리뷰 여기 따놓은 거 레이저로 따놔 가지고 온 블랭킹을 들고 저 시트를 들고 이제 어떻게 성형하는지 이거 옆에 있는 로보트 라인이고요 여기는 없죠 시트가 그 옆에 있는 거에 갈 거예요 시트도 발음을 잘 해야 되요 제가 미국 회사에 와 가지고 처음에 욕을 좀 먹었는데 발음을 잘못해서 저 시트를 시트 우리나라는 이와 이가 이렇게 길이가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미국 애들은 이게 길어 이런 걸 시트라고 불러야 되고 짧게 시트라고 하면 욕이에요 똥 이런 개똥 같은 뭐 이럴 듯 그런 거를 시트라고 좀 짧게 얘기해요 그래서 옆에 작동하고 있는 시운전 영상 기계로 이제 가는 거예요 로보트가 블랭킹을 하나 들어 가지고 보세요 하나 들어서 여기다 로딩을 하죠 피딩 이라고 하기도 하고 로딩 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난 지금 로딩을 하고 있죠 로딩을 해서 저쪽에서 한번 접고요 근데 어떻게 접는지는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요거부터 보세요 일단 큰 나무부터 보세요 접었어요 접고 요거를 인스펙션 후에 빛으로 지금 인스펙션 하고 있어요 이제 돌려 그 다음에 또 접어 이제 눈썸이 좋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어떤 차이가 있는데요 그 어떤 차이인지는 제가 또 있다가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접어 가지고 나온 거를 이제 빼서 방출을 하면 이제 인스펙터들이 인스펙트를 하고 이건 이제 자동화 하면은 이걸 가지고 또 로봇가 다 온공적으로 옮기는 거겠죠 여기까지 전체 큰 그림은 보셨고요 4년전 헤어스타일이 났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와이프가 하자 그래서 했는데 여기에서 상세적으로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에어벤더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에어벤더 그래서 이게 이제 주식하는 분들이 뭐 이렇게 막 테슬라를 취향하는 영상을 만드는데 잘못 리뷰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에어벤더 라고 그래 가지고 공기로 이렇게 접었다 철판을 공기로 접었다고 생각해서 영상을 만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우와 그러면 안되는데 하고선 오늘은 에어벤더에 대해서 자세하게 리뷰를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뭐냐 에어벤딩 이라는 말이 왜 나오냐 이게 뭐냐 이거를 배우기 전에 오늘은 이제 제 방송은 요런거 디테일한 거 들어가는 방송이니까 요런거가 싫다 하시는 분들 기술적인 거 관심 없다 나는 돈만 벌면 된다 그러면 제 채널은 아 구독 안하시고 패스 해주셔도 돼요 제 채널은 이런거 되게 자세한 거 리뷰하는 얘는 말이 길어 그러면 안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런거는 이렇게 자세히 뭔가 기술적인 거 깊게 들어가는 거 이런거 리뷰해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명쯤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미국에는 있잖아 아무튼간 저도 이제 곧 어디로 딴 데로 가면은 이런 것도 리뷰하는 사람도 없어질 텐데 좀 귀하게 여겨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테슬라에 가면은 일론이 이걸 리뷰하게 내비둬 두겠어요 귀하게 좀 봐주세요 2024년에는 더 좋은 댓글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어벤딩을 배우기 전에 철판을 접을 때 기존에 어떤 방식이 있는지 먼저 공부하는게 좋겠죠 어떤게 있는지 꿀잼 파텍리 감사합니다 철판은 먼저 이렇게 접습니다 대부분의 철판들은 요런식으로 접습니다 여기에 이제 척 아니면 다잇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접어야 되는거에 맞춰서 저렇게 사람이 놓고요 위와 아래 탑과 아틈을 맞춰서 저렇게 놓고요 접어야 되는 그 레디우스가 다른거에요 그러니까 다잇 달라요 접어야 되는 형상도 다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 세가지를 놓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사람 손이 이게 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위험해 보이죠 자 요런식으로 접습니다 장비업체에서 올린 영상을 보면은 두께는 굉장히 두껍죠 거의 이거 1cm가 넘겠죠 10mm가 넘겠죠 10T가 넘어 보이는데 아무튼 이런식으로 접는 겁니다 잠깐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블리자드님 이야 2024 와 진짜 센스 2024 채팅 보시는 모든 분들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메시지 이 기회 통해서 전해드립니다 아이고 센스 감사합니다 위험해 보이죠 아무튼 철판은 원래 이런식으로 접었어 그동안 여기에 접히는 각도를 동그랗게 할거냐 뾰족하게 할거냐 뭐 이런걸로 이제 각도 그 다음에 이 바틈의 다이의 각도와 벌어짐을 어떻게 할거냐에 따라서 이제 조절을 했던거에요 접는 그 양을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측하건데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까 잘못하면 빻다가 금이 갑니다 오차 반으로 갈라져서 누르다가 잘리기 누르다가 잘리는 일은 거의 없죠 왜냐면 그게 완전 꽉 누르지는 않습니까 찢어짐 균열 스프링백 어우 진짜 여러분들이 상상 근데 테슬라는 여러분들이 추측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또 다른 문제를 갖고 있어요 이런 부품들은 어디에 쓰입니까 보통 성형을 하고 나서 구분인 다음에 어디에 쓰입니까 안에 쓰이잖아요 보통 안에 있는 내장대에 쓰이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바깥에 놔야 된다고 바깥에 바깥에다가 놓으면 스크래치가 누구야 테스 권님 그렇죠 이 스크래치가 생기면 안돼요 여기 그죠 저 방법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 물론 여러분들이 말한대로 균열 찢어짐 스프링백이 걱정이 되는데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리뷰를 해드릴께요 여기 나온 얘기들은 하나하나 다 걱정되는 얘기들 중에 하나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눌림자국 이라고 얘기하시는 이승여행자님 테스님이 얘기한 대로 스크래치 요겁니다 이게 마링이라는 건데요 이게 안쪽으로도 생기고 바깥쪽으로도 생기는데 이 바깥쪽 이건 이제 바깥쪽이라고 봐요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으로 생각하면 이건 바깥쪽이죠 이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요게 왜 생길까요 요거 왜 생길까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도 연하게 있죠 연하게 왜 생길까요 이거 왜 생길까 표면 손상 네 왜 생길까요 이 위에서 누르는 애 때문에 생기는 거는 요 뒷면이고 사이버트럭의 경우 이것도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틀린데 요 안에서 눌러주는 경우가 여기 이제 밖에 다이에 닿으면서 나오는 요 문제 요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마링이 생기는 거에요 요렇게 생기는 거에요 이게 마링이에요 어 이런 문제들은 왜 발생할까 그럼 이 마링을 없애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가 있는데요 엔지니어들은 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가 있는데 보다시피 고무를 덧대 고무를 이렇게 하면서 계속 말아주면서 계속 피딩을 해주는 거야 고무를 계속 교환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천이나 나일론 같은 이런 나일론 천을 대가지고선 마킹이 안 생기게 요렇게 하는 거죠 정확히 마링이라고 쓰는지 일한지 5년 차인지 알게 됐다고 여기도 이제 생기는 마크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서 뭐 블러링 뭐죠 스크래치 뭐 마링 뭐 그리고 뭐 만점 벌 뭐 이런거 그죠 아무튼 이런 거를 대고선 해주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탁 보시기에도 무슨 문제가 있겠죠 어 쉽게 해상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지 이런걸 쓰면 이게 완벽하게 이런 마링이 없어지는 것 아니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찢어지는 문제가 있겠죠 쉽게 찢어지니까 불편하단 말이야 이게 그 다음에 얘가 생각보다 이게 두꺼워 가지고 얘가 편차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얘가 아무래도 이 컴플라이언스가 있잖아요 아무튼 이런 골치 아픈 방식이죠 별로 사이버 트럭의 외판에다가 쓰기에는 별로 좋은 방식은 아니란 말이지 그리고 사이버 트럭이 얘기한 대로 막 200만대씩 주문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이걸로 하기에는 너무 부품의 수가 너무 많죠 해야될 판재도 너무너무 많고 이건 적답하지 않아서 이런 방식을 쓰진 않아요 여러가지 방법이 고안이 되는데 저런 마링을 없애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롤러다이 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머리가 아주 기가 막히게 좋죠 보여드릴게요 롤러다이는 스테핑 하시는 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잘 보세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보셨어요 아래에 있는 v-shape의 bottom die라고 하는 거가 가만히 있으면 긁히면서 자국이 나니까 아래에 있는 v-die를 움직여 주는 거야 받는 놈을 이렇게 아이가 천장에서 떨어질 때 이렇게 그 아파트에서 뭐 사람 구조할 때 이렇게 받을 때 이렇게 그냥 받으면 내가 내가 죽으니까 받을 때 받으면서 확 구부리라고 이런 거죠 이런 거 확 구부리는 거 이런 것처럼 뭐 정확한 원리는 아니야 정확하게 같은 원리는 아닌데 비슷하죠 아무튼간 이 bottom die를 움직여 주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마링을 최소화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 거죠 금융값이 엄청나겠죠 역시 여러분들이 추측한 대로 금융값도 엄청나고 여러가지 정교한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이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테측한 방법은 바로 에어밴딩이다 이거는 새로운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와 테슬라 테슬라 막 이러는데 저는 테슬라의 찬양 영상을 200개 정도 만든 사람이에요 테슬라를 까는 영상을 한 30개 정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 이거 테슬라 빠다 너 테슬라 또 이거 깐다고 근데 이거는 깔 게 아니라 이 기술 에어밴딩이라는 건 1970년대부터 나온 오래된 기술이야 그러니까 우와 테슬라는 에어로 철판을 접는다 막 이러면 안 돼 테슬라는 그냥 기존에 있던 방법을 가지고 와서 사용한 건데 여러가지 방법 중에 우리 사이버트럭에 가장 맞는 방법이 뭔가를 찾아서 적용한 것 뿐인데 그러나 그러나 여기에도 특이점이 존재해 테슬라는 역시 테슬라다 라는게 존재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뭐 그냥 그랬다 라고도 얘기하지만 테슬라가 거기서 또 특이한게 또 하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이게 예를 들어서 자동차 물건을 만들 때 프레스를 하지만 그 프레스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키워 가지고 기가프레스를 만든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1970년대부터 있었던 에어밴딩 이라는 기술을 갖고 와서 이걸 아주 특이하게 발전시켰다라는 건데 그 특이한 것은 뭔지 좀 이따가 넘기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밴딩 방법에는 요런 세가지 방법인데 에어밴딩 코이닝 그 다음에 바튼밴딩이 있어요 아까 전에 얘기한 데는 롤라라이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에 가장 큰 두가지 차이는 이 에어밴딩과 바튼밴딩 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은 차이점을 구분하기가 좀 쉬울 거에요 요 바튼밴딩을 여러분이 딱 보시다시피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에 슬림 그림 찾기 보시면 뭐가 좀 달라 보여요 와 파텍 님 대단하다 스텝 원모어 님 맨날 뒷땅 님 카사디아 님 공학은 못참지 감사해요 중심 부분에 저희 라이브 지금 하고 있는 이 현재 시간이 여러분들 그 이거는 편집으로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시간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시간이 현재 시간이 12월 31일 한국시간 10시 17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진짜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은 이걸 지금 보신 걱정을 안치고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은 편집하지 마세요 이분들은 남겨드려야 돼 여기다가 진짜 이 고정을 박아 드려야 돼 진짜 환자들이다 사랑합니다 환자들 참 환자들입니다 환자들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십시오 이러다가 종친다 우리 이제 고신갑 종친다 이제 그 여러분들의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이 몸 불살라서 자세하게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왜 이렇게 말이 길어 이러면 보지 마 여러분들 보지 마 말이 길다라고 느끼는 분은 보지 말고 나가 인생 종쳤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얼른 가르쳐 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거는 뭐냐면 다이랑 내 아래에 있는 바텀다이랑 내 위에 있는 탑다이의 각도가 정확하게 똑같죠 그래야 딱 들어왔을 때 정확하게 성형이 돼 가지고 나가겠죠 근데 밑에 있는 놈은 에어밴딩은 밑에서 고압의 바람이 발생을 하는 거야 발사를 하는 거야 쭉 하고 발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만나는 이 접촉면 밑에 바텀다이와 이 위의 다이가 다이가 위에 다이가 좀 더 뾰족하겠죠 여기 철판이 요렇게 간다고 칠을 때 여기에 닿기는 닿지만 안 닿는 거야 공기로 안 닿게 하려고 만든 게 에어밴딩 이라는 그 1970년에 새로 나온 기술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얘가 완전히 여기 끝까지 가가지고 쿵 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쿵 닿으면 이것도 찍힌 자극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끝까지 밀어 놓지를 못한다고 에어밴딩은 어느 정도 시점에서 멈춰야 돼 멈췄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왜 그랬을까 왜 에어밴딩을 하기로 했을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런 에어밴딩의 장점 때문이에요 그러면 단점도 있겠죠 단점은 뭘까요 아 이제 장점을 제가 설명을 다 안 드렸네 장점 중에 하나 단점 단점은 여기다가 아 여기다가 답을 써놓고 내가 단점이 뭐냐 물어보면 안되네 질탄 장점부터 장점 그러면 다이 교체가 여기 밑에 있는 요 다이가 다이가 일본 말이 아니에요 영어예요 다이를 계속 교체해야 되는 얘는 다양한 각도로 접을라면 아까 아저씨 보셨어요 이거 이 아저씨 다이 몇 개 갖고 있어요 이거 하나 접는데 다이 세 개나 있죠 왜냐면 각는 접도 각도 다 달리니까 이렇게 다이를 바꿔가면서 테슬라 로봇이 할 수가 있을까요 테슬라 로봇이 다이를 계속 바꿔가면서 하지 않잖아요 한 다이에서 지금 그냥 로봇이 돌려가면서 하잖아요 두 가지 각도를 찍고 있죠 근데 두 가지 각도로만 찍나 아 그렇죠 사이버트럭 옆에 보면 옆에는 다 두 가지 각도로만 찍으면 돼요 위 각도 아래 각도죠 다이 교체가 없어도 되는 왜냐면 이것보다 조금 더 눌러주면 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눌러줄 때 요만큼만 누르고 가느냐 아니면 요거보다 조금 더 누르냐 에 따라서 각도가 달라지겠죠 요 밑에 밑에 있는 바튼 다이의 교환 없이 위에 있는 상위 다이의 교환 없이 다양한 각도로 잡을 수가 있다는 크다 큰 장점이 있어 생산성에 테슬라 200만 대 만들어야 되는데 다이를 언제 교환하고 있을 거야 그죠 정확성이 떨어지죠 근데 문제가 정확성이 떨어져 정확성 여러분들 생각해봐 이 종이를 아주 크나 큰 단점이 있어 이 에어밴딩에는 아주 크나 큰 단점이 있는데 이거 뭔지 잘 봐요 어떤 단점이냐 여기를 이렇게 눌렀어 이렇게 눌렀어 펴 어떻게 돼요 펴져 여러분들 이게 펴져 이렇게 안 누르고 이렇게 꽝 찍지 않고 이렇게 하면 이게 접었는데 펴져 어떻게 이거 정확성이 떨어지잖아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 뭔지 알아요 그러면 좀 더 접으면 되지 엔지니어들이 바보야 이거 이만큼 접혀야 되면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 더 접으면 되지 그쵸 좀 더 접으면 되지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 더 접어 접어서 놓으면 어 유지되네 유지되네 야 요걸로 됐네 하고선 만들면 된다 안된다 안돼 그래도 안돼 왜 안될까요 왜 안될까 오늘 영상 되게 길어지죠 큰일났네 다 못하겠는데 이거 왜 이거 이거 더 접었다가 했는데 안되잖아 이거 왜 안될까요 아니 내가 딱 만들었잖아 야 계속 이거 10mm 접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10mm 내려간 아니면 뭐 한 60도 60도 각도로 접어지게 하려면은 80도까지 접었다가 놓으면은 60도가 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 안되죠 왜 안될까요 스텝 1모닝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처음 영상에서 이거 보여드렸죠 스틸을 외부에서 구입하는 거 기억나시죠 이거 스테인리스 스틸을 외부에서 구입하다 보니까 스테인리스 스틸이 일정하게 저 롤 안에서는 일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롤과 롤이 일정하지 않아 오늘 받은 게 다르고 다음 달에 받는 게 틀리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안돼 포항제철에서 받는 거랑 신니본제절에서 받는 거랑 현대제철에서 받는 거랑 한 제철사에서 받아도 안되는데 다른 제철사에서 받으면 더 안되겠죠 이게 안돼 어떻게 이거 어떻게 여기에서 소름돋는 포인트가 생기는 겁니다 오 테슬라 대단한데 오 여기에서 이제 소름돋는 포인트가 생기는 겁니다 테슬라가 잘한 특징이 나옵니다 자 기존의 밴딩 방식은 보통 이런 방식이요 이런 패널을 접을 때 이런 식으로 접습니다 이런 큰 패널을 접을 때 사이버 트럭의 패널과 비슷하죠 이렇게 접고요 접은 거를 가지고 할아버지가 빼고 또 옆으로 옮겨 가지고 또 접으시고 이게 할아버지가 이렇게 받쳐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뒤로 쳐지니까 그죠? 쳐지니까 밴딩 양이 틀리단 말이야 자 이 할아버지가 하면서 이게 뭐가 있어요 지금? 그냥 접으시는 거야 그냥 접으시는 거 그죠? 사이버 트럭에 접는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진짜로 접는 거죠 이게 이제 보세요 자 1차로 접었어 첫 번째 차이 로봇트가 하죠 사람이 하지 않아요 로봇트가 이렇게 두 포인트로 접는 게 아니라 만지고 있는 면이 접지 않은 면이 꽤 많죠 한 12포인트 정도를 이렇게 잡고 있죠 12개 정도를 이렇게 받치고 있으니까 훨씬 더 안정되고요 그래서 공세화를 좀 줄여줘요 이거 이렇게 판이 큰데 끝에만 이렇게 잡으면 휘어요 정확하지 않아 그 다음에 로봇이 피딩한다는 게 1번 그게 테슬라가 다르게 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접은 다음에 잠깐만 전문가가 오셨는데 이승렬 기자님 ACB 청구 이거 전문가십니까? 역시 전문가가 들어오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아 틀린 거 있으면 바로 지적해 주십시오 네 접었죠 한번 로봇트가 접었죠? 이걸 다시 보여드릴게요 실시간으로 보여드려야 돼 이게 지금 100% 속도가 아니라 25%로 낮춘 속도라는데 잘 보세요 얘가 들어가서 접어 접었죠? 한참 있죠? 한참 있어 그죠? 이 다음에 움직이죠 왜 그럴까요? 왜? 체크하는 거야 이 각도를 체크하는 거야 측정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전문가님이 들어와 줘서 너무 감사한데 요겁니다 요거 요런 식으로 이 각도가 얼만큼 접혔는지를 지금 그거를 재보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 왜냐하면 이게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스텐레스마다 스텐레스 각마다의 재질의 특성이 다르고 스프링백이 이게 내가 누른 만큼 그렇게 똑같이 펴진다는 그게 없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하이텍 기술은 아니죠 그죠? 알고 나면 별거 없어 그러나 테슬라가 요거를 채택한 거예요 다른 데랑 좀 다르게 왜냐면 이거를 밖에다가 넣어야 되니까 공차가 중요하잖아 여기에서 또 한 가지 포인트가 나와요 이걸 그대로 다이 교환 없이 어떻게 해요? 보셨어요? 휭 돌리죠? 그래서 반대편을 구부리잖아요? 구부릴 때 보세요 한번 구부렸죠? 그 다음에 놨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잘 봐야 돼 여기서부터 요거를 놓치면 안 돼 눌러 눌렀지 놨지 다시 누르지 보였어요? 눌렀지 뺐지 다시 누르는 거지 이거예요 이거 요게 테슬라가 요 단점을 요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이에요 맞죠? 이승교 행진님 맞죠? 맞죠? 그래서 그렇게 바로 접자마자 유은님도 두 분 다 스탬핑 저거시구나 이쪽 전문가시구나 현직 사랑합니다 현직자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로 채팅해서 지금 보정이 나와주셨는데 한대로 측정은 언제 한다? 바로 밴딩 하자마자 측정을 하고 acb가 있잖아요 아까 전에 acb에서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구부리자마자 레이저로 측정을 하고 각도를 측정한 후에 빼가지고 최종 인스펙션을 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걸 다시 돌려서 넣어서 구부렸는데 제대로 안 구부려지니까 한번 더 하잖아 로보트가 들어준 건지 얘가 더 누른 건지는 뭐 확실치 않게 보이지만 얘가 누르면서 구부려 주는 걸로 보여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제가 모든 걸 아시다시피 자동차 부품이 2만 개인데 제가 모든 걸 다 전문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추측인데 이렇게 현직자님들 보시면 너무너무 감사하지 그래서 테슬라가 그 다음에 아주 재밌는 걸 추가로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추가로 해가지고 로보트로 인스펙션 한 후에 가지고 나가는 거죠 요게 테슬라가 기존에 그냥 빨리빨리 밴딩하는 거랑은 다른 방식으로 처리했다라는 게 새로운 거고요 추가 접기 요거 보여드렸죠 추가 접기 자 해야 될 내용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제가 뭐 뭐 했냐면은 번 마크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건 에어밴딩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백은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설명 드렸고요 왜 스프링백이 생기는지도 알려드렸고요 아직 못한 게 이렇게 많네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갠데 시간은 35분을 했는데 와 큰일 났네요 여기서 끊고 가든지 하나 더 보여드든지 일단 라이브에서는 그냥 갈게요 근데 편집 방송에서는 여기서 아마 끊고 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